안녕하세요 박수신입니다. 지금 인사동에 가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주에 인사아트플라자 갤러리에서 구상전 회원전, 구상전 공모대전, 구상전 부스전, 그리고 세 분 선생님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구상전 공모대전의 전시장 지킴이를 하기로 되어 있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저도 구상전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전의 작품을 출품하였고 이 영상을 통하여 구상전 회원전의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아트플라자 갤러리에 도착하였습니다. 구상전 회원전과 공모대전 그리고 부스전을 소개하는 대형 걸개가 걸려 있습니다. 회원전은 1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회원들이 기증한 소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1층 전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입회 순에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근 입회하신 회원분들의 작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작품을 둘러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살펴보니 작품을 실제로 보는 것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빛도 반사되고 저의 모습이 반사되기도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대략적인 분위기를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작품 포즈입니다. 가장 최근에 완성한 수채화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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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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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